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감영입니다.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단속수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 엄정대응하여 텔레그램 방 운영자와 공봉 17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사범 50명 등 총 67명을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상반기 동안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다크앱, 음란사이트, 웹하 등 사이버 성폭력 주요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전문수사관과 일선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여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천단 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근거하고 차단한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의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신종 성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이 잘 알지 못해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문제의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의 지속 확산,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성착취물 공유, 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성착취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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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